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워낙 편리하게 되어 있어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가 참 좋습니다. 꼭 지켜야 할 약속이 있거나 어떤 해야 할 일들이 있으면 우리는 잊지 않도록 스마트폰에 정리해놓고 또 알람을 맞추기도 하죠. 그러면 요즘 스마트폰은 정확하게 예약된 시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효율적으로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좋은 앱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고 편리한 기술들이 있어도 의외로 잘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느 정해진 시간이 아닌 항상 끊임없이 계속해서 해야 하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도움을 얻을 기술이 의외로 별로 없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정해진 시간에 혹은 어떤 정해진 양의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스마트폰과 앱을 성공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정해진 시간이나 양이 있어서 무엇인가 어떤 일이든지 시작과 끝이 분명하게 확인되는 일들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이런 기술들이 매우 효과적이죠. 우리가 잊고 있더라도 그런 스마트폰의 기술들이 우리에게 그 일들이 생각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정해진 것들 말고 말 그대로 쉬지 않고 계속해서 생각하거나 습관이 되어 있어야 하는 그런 일들은 오히려 쉽게 잊거나 놓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사실 우리가 이렇게 무엇인가를 어떤 것인가를 계속해서 기억하고 해야만 하는 그런 어떤 일들이 있다면 그 일들은 대부분 정말 중요한 일들이라는 것이죠. 잊어서는 안 되는 일들일수록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다른 이유에서 중요하기보다는 그 일들 자체가 갖고 있는 소중한 가치 때문에 중요한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중요한 한 가지 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어느 한순간의 경험이 아닌 평생 평생 가장 중요하고 또 항상 끊임없이 또 계속해서 해야 할 어떤 일이 있는데 그 중요한 일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함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갖고 정리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본문은 오랜 노예 생활을 끝내고 이제 새로운 독립국가로서 가난한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신명기 전체를 포함하는 아우르는 핵심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 이 사실에 대한 선포, 선언이고 둘째는 그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지를 소개하는 것에 오늘 본문의 중요한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먼저 오늘 본문은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진리를 선포,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라는 선언입니다. 함께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러한 선언을 하신 것은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애국과 가난의 잘못된 신관, 즉 신에 대한 생각을 신관이라고 하죠. 이 잘못된 신에 대한 생각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일깨우시려는 그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구약의 배경이 되고 있는 어떤 고대 근동이라고 하죠. 지금의 중동지방인데 이 고대 근동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했던 자신들이 그 땅에서 살아가며 그 지역에서 살아가면서 경험했던 신에 대한 생각은 철저하게 다신론이었습니다. 다신론이 무엇입니까? 다신론은 이 세상에 다양한 신들이 있다라는 신관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고대 근동에서 지극히 상식과 같은 일반적인 신관, 신에 대한 생각이었다고 할 수 있죠. 문제는 이러한 잘못된 고대 근동의 신관에 이스라엘 백성이 충분히 영향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신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분명 다신론이었습니다. 특별히 새와 짐승을 비롯해서 태양신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종류의 신이 서열을 지키면서 존재한다고 믿었던 그런 애굽의 문화 이 문화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연스럽게 다신론에 익숙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게 된 가난한 땅 역시 이런 다신론의 신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할과 아세라 이런 것처럼 이러한 신들은 당시 가난의 대표적인 부족신 어떤 종족의 신들이었고 수많은 부족신들을 섬기던 땅이 바로 가난한 땅이었던 것이죠. 이런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 역시 이 세상에는 다양한 신들이 존재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문화와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요하 하나님을 그저 자신들이 섬기는 민족의 신 혹은 자신들의 부족만의 신 정도로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선포, 선언을 통해서 이러한 세상의 신관이 철저하게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세상에서 신은 오직 전지전능하신 요하 하나님 그분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밝히시는 것 선언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러한 선포, 선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반응해야 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신이 온 세상에서 유일한 신이라면 그 유일한 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연스럽게 요구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진실하고 변하지 않는 사랑을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분께만 온전한 사랑을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세 가지 형태로 강조되어 나타납니다.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둘째는 뜻을 다하고 셋째는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먼저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서 마음은 히브리에서 심장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심장 혹은 인간의 가장 중요한 어떤 내적인 핵심을 말할 때 그때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중심 즉 진심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뜻을 다한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서 뜻은 히브리어로 영혼에 해당하는 단어이죠. 영혼 혹은 인격을 구성하는 모든 것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인격적인 활동에 해당하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힘을 다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서 힘은 히브리어에서 보면 양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양, 즉 현재보다 조금 더 조금 더 무엇인가를 해야 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은 지금 행하고 있는 지금 하고 있는 사랑에 만족하지 않고 지금보다 조금 더, 조금 더, 더욱 더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세 가지를 구분해서 살펴보기는 했지만 이 세 가지 사랑의 방식은 사실 한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죠.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 최고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 즉 진심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인격적인 활동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사랑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더 간절히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 최선의 사랑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세상에서 유일한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택하셔서 부르시고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실 때 여호와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에게 최고의 사랑, 최선의 사랑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와 같이 최선을 다해서 최고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어떤 모습일까요? 사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우리는 한 가지 궁금증이 듭니다. 그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우리의 구체적인 표현은 어떤 것들이 될 수 있을까?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 6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이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한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이 6절에서 9절에 잘 나타나 있다는 것이죠. 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최선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 백성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6절부터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부터 9절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과 철저하게 관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단순히 말씀을 읽거나 외우는 정도의 삶을 그것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의 핵심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의 전 에너지를, 모든 에너지를 그 일에 집중시키는 것, 그것을 쉬지 않고 하는 것 그렇게 깨닫게 된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되새기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조금도 타협하지 않고 그대로 따르겠다라는 그런 의지와 관계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 정, 의 바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우리의 의지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표현, 증거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주일까지 우리는 성경 자체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그리고 성경 이해에 도움이 될 내용들을 충분히 정리했습니다. 오늘로 이 몇 주간의 시리즈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끝내려고 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시리즈를 진행할 텐데 일단 이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저 스스로에게 또 여러분에게 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배우고 정리한 것들로 충분한가라는 질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알고 그 성경의 드라마가 감격적인 것을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그 성경의 드라마가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감격적인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다시 한 번 하게 되는 것이죠. 결론을 말하면 여러분 전혀 아닙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리즈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이제 다시 성경 말씀 속으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 믿음으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경이 무슨 책이고 성경의 내용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끊임없이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메시지를 실제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에 대해 많이 아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지만 때로는 어쩌면 우리를 함정에 빠지게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 이렇고 저렇고 그렇게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메시지처럼 실제로 그 성경의 깊이와 풍성함을 우리가 스스로 직접 삶 속에서 체험하고 경험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개인적인 고백인데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신앙 생활을 해왔습니다. 평생을 교회의 울타리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 울타리에서 자라면서 돌아보면 참 모든 순간순간이 은혜이고 제가 한 해 앞에서 자라날 수 있는 성장의 순간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의 구체적인 영적 성장 그리고 도약이라고 하는데 다 튀어오르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이죠. 어떤 영적 성장과 영적 도약의 경험 그런 경험들은 항상 말씀에 대한 제 안에 부족하지만 제 안에 있는 그 사람과 함께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을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그 말씀에 인격적으로 순종하려고 노력했던 그 시간을 통해서 제 안에 영적 성장과 영적 도약이 있었던 것을 저는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곳에서 오직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했던 경험 때로는 포포스와 같은 은혜로 때로는 잔잔한 신혜가와 같은 은혜로 나에게 은밀하고 또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나의 뿌리 깊은 죄악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깊은 탄식과 폐기의 모습으로 나아갔던 그런 경험들 또 하나님 앞에서 그 아침에 큐티를 통해서 발견한 그 분명한 한 가지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서 하루의 삶 전체와 제 삶의 인생을 주님께 헌신하고 맡겼던 그런 시간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 말씀의 체험 성경의 체험 이 사모함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제 신앙과 또 저의 인격이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말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을 어떻게 증명해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타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깊이 집중하는가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그 사랑의 증거가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는데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관계의 두 사람이 서로의 말에 진실하게 귀 기울이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든지 연인과 부부관계이든지 서로를 깊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또 건강하고 온전하게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가장 먼저 우리들은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의 기본적인 방향성입니다 그리고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고 말한 것을 따르기 위해서 그대로 해가기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것이 여러분 사랑의 기본적인 원리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에서 시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그 말씀을 따라 나의 삶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 이 둘은 절대로 결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임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모든 내용이 우리 성경에 곳곳에 증명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어떻게 이 말씀에 대한 진지한 반응 그분의 음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지한 반응을 우리 가운데서는 처음 시작하는 분들도 있겠고 아니면 잃어버린 분들 그것을 다시 회복할 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진지한 반응을 처음 시작해 보거나 아니면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바로 말씀이란 성경의 드라마라는 바다에 직접 들어가서 헤엄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는데요 수영을 배우거나 수영을 즐길 때 물 밖에서 바라보는 것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또 물 밖에서 수영을 하고 나온 사람에게 듣는 그 이야기는 나 자신이 수영을 배우거나 수영을 즐기는 일과는 사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에 대한 성경 말씀에 대한 진지한 반응을 경험하는 것은 이 성경의 드라마라는 그 바다 말씀이라는 바다 밖에서 말씀을 그냥 멀리서 바라보거나 아니면 말씀을 경험하고 연구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그 말씀의 바다에서 헤엄치는 것은 불가능하죠 우리는 말씀 속으로 직접 뛰어들어가야 말씀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의 빛이 비춰질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말씀의 바다에 성경의 드라마라는 그 바다에 믿음으로 뛰어들어가서 그 속에서 헤엄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결같은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실 늘 말씀이란 바다에 가까이는 갑니다 가까이 가서 그 속에는 들어가지 않고 그 약간씩 찰랑이는 물에 발을 적실 뿐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이란 바다, 그 바닷가에서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만 하다가 우리가 내리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아, 말씀은 무섭고 또 아니면 지루하고 재미없다 이런 결론을 스스로 내려버리는 것이죠 말씀이란 바다에 한 번도 제대로 들어가서 헤엄쳐 본 적도 없으면서 우리는 그냥 마치 그 곁에서 말씀을 다 경험한 것처럼 이런 허무한 결론을 내릴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한 여러분 이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시간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조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삶의 자리에서 성경공부와 묵상을 꾸준히 할 수 있는 계획을 오늘 당장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주고 싶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할 수 있을 만큼의 양을 생각해서 한 달 혹은 1년 동안 자세하게 공부할 이런 표현이 좋을 것 같은데 연구할 성경의 한 권의 책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성경통독을 하거나 큐티를 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말 그대로 내가 정한 마가복으면 마가복음, 로마서는 로마서, 시편이면 시편 내가 정한 성경 한 권에 대해서 그것의 배경과 각각의 챕터의 구조와 또 그 각 절의 의미를 자세하게 살펴보는 것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진정한 의미를 발견해내는 것 찾아보고 정리하는 것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자료는 사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러분이 관심을 갖지 않고 그 물속에 뛰어들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죠 물론 조심해야 될 것은 2단의 자료도 참 많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2단의 자료도 참 많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되는 것은 맞고요 그런데 그것은 쉽게 해결됩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들에게 그 자료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금방 해결됩니다 서점에서 파는 스터디 바이블을 사용하셔도 좋고 좋은 성경 공부 교재나 주석이라고 하죠 커멘터리를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구글북에서도 잘 찾아보면 좋은 성경의 어떤 주석, 커멘터리의 부분 부분을 공짜로 볼 수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이와 같은 성경 연구, 성경 공부의 목표는 양 자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많은 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깊게 하나의 말씀을 경험하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뜻이죠 이런 점에서 여러분 처음에는 너무 큰 목표를 잡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처음 사역했던 교회에서 만난 존경하는 한 집사님이 계시는데요 지금은 50대이신데 그분은 대학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개인적으로 성경 연구를 성경 공부를 해오고 계신 분입니다 저랑 페이스북 친구이기도 한데 그 집사님이 어떤 성경 한 건에 대한 연구가 끝나면 빼곡하게 가득 채워져 있는 정말 성글씨로 써 있는 그 성경 공부 노트를 페이스북에 올리십니다 그 노트를 살펴보면 얼마나 이분이 치열하게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그 말씀을 삶에 연결하기 위해서 실험했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분의 삶을 보면 말씀이 그분의 신앙과 삶을 얼마만큼 굳건하게 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집사님의 나눔을 개인적으로 들을 기회가 있어서 그분의 이런 깊이 있는 말씀 중심의 신앙의 삶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같은 청년의 때 그때 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루서를 알고 말씀을 연구하는 방법을 이 공동체에서 배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말씀의 바다에서의 수영은 그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평생 가장 소중한 힘과 능력이 되었다라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서툴고 우리가 처음 수영을 배울 때 서툴어서 물도 많이 먹고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는 것과 비슷하죠 말씀에 대한 연구도 처음에는 서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평생 해내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강력한 신앙의 근육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바로 지금부터 그 말씀의 바다에서 수영을 시작하면 됩니다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거룩한 기대감을 갖고 믿음으로 그 말씀의 바다에 공동체와 함께 뛰어들어가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의 증거가 그렇게 먼 곳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날마다 날마다 순간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이 가득 채워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한 기대감을 갖고 말씀을 들고 골방으로 들어가는 것임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살아가신 우리를 향한 그분의 인생의 목적에 가장 합당한 모습으로 이 말씀을 따라서 계속해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뱉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우리를 영원한 지혜에서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삶 전체를 우리의 평생의 삶을 그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말씀으로 가득 차는 것이죠 우리의 감정이 말씀의 은혜로 풍성해지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행동과 행위가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정으로 빛나게 되는 것 그런 삶이 우리 삶의 인생의 목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거룩한 명령에 여러분 기쁨으로 순정하면서 바로 말씀 중심으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사랑하기를 결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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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